자 우리 마지막 킬러 3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자 우리 확률통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일단 30번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어려울 수가 없으니 자 번호만 보고 일단 절대 걸으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시험이 괜찮은 이그젬플인 거는 28번이건 29번이건 30번이건 간에 자 크게 일단 난이도 차이가 없었으니까 자 이 세 개를 일단 다 주관식 일단 스케일로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꼼꼼히 일단 하시고요 자 이 문제 역시 EBS에서 비슷하게 일단 있었어요 자 근데 뭐 EBS를 안 풀었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풀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일단 없을 거니까 자 기본에 일단 더 충실하시고 자 저랑 이제 깔끔하게 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숫자 1, 2, 3이 하나씩 적혀있는 세 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독립시행이죠 자 같은 시행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자 그럼 독립시행의 가장 핵심은 자 얘는 같은 거를 반복할 때 관심 가지는 그 사건의 확률이 고정돼 있다 뭘 정도 일단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하는 걸 일단 보면 이 시행을 다섯 번 반복해서 확인한 다섯 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일 확률이야 자 이렇게 씁시다 자 곱이 6의 배수다 자 이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 거는 네가 쓸 수 있는 숫자가 1하고 2하고 3 이렇게 일단 밖에 없고요 자 각각의 공들이 뽑힐 확률은 다 그냥 3분의 1씩이죠 자 그러면 6의 배수가 되려고 치면 이제 구성 요소권 자체가 2의 배수이면서 자 얘는 3의 배수가 되겠지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2의 배수가 만들어지는 숫자는 2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만드는 숫자도 3밖에 없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이 거의 유사한 느낌으로 일단 적힐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생으로 막 세려고 치다 보면 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전체 다섯 번의 기회 중에서 얘가 적어도 한 번 자 얘가 적어도 한 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 얘가 또다시 적어도 자 한 번이 나오지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다 케이스를 나눠서 세려고 하다 보면 또 안 되는 건 아니거든 자 그럼 뭐 이제 만약에 해본다고 치면 이러면 되겠지 얘 한 번 한 번 얘 뭐 몇 번 그 다음 얘 뭐 한 번 두 번 막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일단 채우고래 일단 답이 나오긴 하나 자 그걸 의도한 게 아니고 지금 너무 일단 적어도 적어도까지는 번역이 됐으니까 무슨 사건 나올까 여사건이 훨씬 더 낫다는 판단 당연히 하실 거고 자 이렇게 일단 쓸게요 여사건을 쓰려고 치면 그냥 반대로 보시면 되니까 2의 배수가 자 얘는 아니거나 자 얘는 3의 배수가 자 아니다 이렇게 일단 깔끔하게 푸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특히나 확률에서 주의의 거는 여사건만 구하시면 안 되고 1에서 일단 항상 빼셔야 되니까 1을 크게 일단 써놓고 일단 출발하죠 계속 일단 말씀드렸으니 자 1 빼놓으시고 자 너네는 이 확률만 잘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고민을 한 번 해보자 2의 배수가 안 되려고 치면 얘만 그냥 배제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중복 순화할 대로 이런 느낌 많았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얘 안 쓰면 되니까 그냥 3분의 2에 자 얘는 5제곱이고 알아서 일단 다 배치까지 될 거니까 신경 쓸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3의 비서 아니려고 치면 3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얘 제외하고 뽑으면 여전히 3분의 2에 5제곱이 되겠지 자 여전히 중복되는 거 빼셔야 되니까 자 2도 안 쓰고 3도 안 쓰면 1만 쓰시면 되니까 얘는 3분의 1에 5제곱이다 이렇게까지 일단 계산이 돼서 얘 정리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 해보자 자 분모는 어차피 243이죠 자 약분 잘 하셔야 돼 자 P분의 Q니까 243에서 자 애 같은 경우는 60에서 빼면 되니까 자 얘는 64에서 63이죠 자 빼주시고 자 얘는 243분의 자 얘는 180이야 자 9로 일단 바로 약분을 다 해도 괜찮으나 3단위를 잠깐 해준다고 치면 얘는 81분의 60이 되고 자 여전히 또다시 27분의 20인데 이게 어차피 해서 얘랑 얘랑 얘가 다 일단 맞는 거긴 하지만 답의 형태 맞춰야 되니까 약분이 되나 안 되나 점거하려고 치면 그냥 웬만하면 다 소인수분의까지 다 해주시면 되고 그럼 27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고요 자 20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 오 요렇게 일단 되니까 더 이상 약분이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 주시면 되고 정답이 47인 거를 알 수가 있다 자 나름 고민 많이 하셨을 거야 내가 이제 잠깐 생각해보면 이게 왜 30번이 된다는 이렇게 일단 바로 풀면 쉬워요 바로 풀면 쉬우나 아까 여기서 얘 적어도 한 번 적어도 한 번 해서 케이스 나누기 시작하면 이것도 사실 충분히 일단 30번급으로 녹아들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출제를 하신 것 같다는 거 자 이것도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스타일이니까 좀 잘 눈이 가 보시고 자 요정도 일단 얘기를 합시다 자 확률통이 가볍게 일단 정리가 되긴 했는데 요거 이상으로 일단 계속 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해설강을 일단 마치도록 합시다